카인, 무슨 짓이야? 어? 테일리 왜 그래? 날 감시하다니 무슨 속셈이야? 어? 내가 항상 널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감시라니? 길에서도, 가게에서도, 우리 집에서도 어? 적, 솔직히 말해 에? 무슨 말이야? 난 항상 솔직하잖아 날 감시하다니 무슨 속셈이야? 감시? 내가? 드디어 나한테 감시당하고 싶은 거야? 하지만 이쪽이 아니라고 고개를 잘 돌려봐 차비, 무슨 짓이야? 날 감시하다니? 뭐? 내가? 왜? 틀림없이 봤어 사람도 아니고 유령도 아닌 동물의 시선을 네가 시킨 거지? 난 아니라고! 누나 진짜 이상해! 그럼 도대체 누가 날 감시하는 거지? 어? 올빼미 녀석! 무슨 짓이야? 왜 날 감시하는 거지? 이 올빼미 녀석! 이 올빼미는 안전한 둥지를 찾고 있었대 곧 엄마 아빠가 될 거거든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드디어 완벽한 것을 발견했대 바로... 근데 여전히 시선이 느껴지는걸? 어? 미안! 이제 감시 안 할게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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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! 으아악! 아니야! 아직 눈이 하나 더 있어! 재미있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해야죠! 다 8